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낯술 처먹고 헛소리 삑삑 날리는 남친과 헤어졌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양가 상견례 시간을 예의도 없게 왜 점심에 잡았냐며 개 난리치는 늙은 남친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자식이랑 헤어졌어요. 원지, 상견례를 점심시간으로 잡으면 모레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거 제 주변에다 이야기하기에 너무 쪽팔려서요. 그래서 익명인 이곳에 올리는 건데 많은 좋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사귄 남친과 얼떨결의 상견례를 잡게 됐는데 그 시간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원래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남친 부모님이 당신들 아들 나이도 있고 7살 연상입니다. 35살이죠.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거면 좀 서두르자 했었고요. 또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인 게 아빠가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고 이번 달에 잠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김에 상견례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얼떨결에 잡게 된 거고 뭐 하기로 했으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 또 그날 저희 엄마한테 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이후로는 반드시 가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저녁이 아니라 좀 널널한 점심에 하는 게 어떨까 주말에 이러고 남친한테 조용히 물어봤거든요. 통보 아닙니다. 물어본 거예요. 뭐 여기서 다른 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든 게 일단 저희 아빠 그 전날엔 외국에 계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견례하고 난 바로 다음날엔 남친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회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게 아직 음식점 같은 거 예약하기 전이고 저는 그저 시간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짝 물어본 거거든요. 다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점심때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이랬습니다. 본인이 35년 인생을 살면서 상견례를 점심시간에 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당연히 저녁에 해야 격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무례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제가 낸 의견 본인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라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점심때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서로 되는 시간 맞춰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무례라는 말이 왜 나와? 이랬더니 야 그럴 거면 애초에 드레스 코드는 왜 물어보신 건데? 그 시간에 볼 거면 그냥 대충 반바지가 입고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화를 냈어요. 참고로 드레스 코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싸움이 있기 며칠 전 상견례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부모님이 물어보셔서 남친이랑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해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저도 참지 못하고 바로 폭발했죠. 오빠 지금 그건 뭐야?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고 이렇게 따졌더니 그 시간대에 하자는 말 자체가 격식이 없어 보인대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니네 부모님 흉보려는 건 아니야. 그냥 이건 통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말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미쳤다고 그랬냐? 이러면서 화제를 확 돌리더니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어? 결국 뭐 엄청난 싸움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이후 지난 사흘 동안 서로가 그 어떤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요. 지금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글 쓰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상견례를 점심시간에 잡자고 하면 이게 정말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혹시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괜찮으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하씨 됐고 어지간하면 그런 찐따는 좀 버려라 버려. 나이를 서른다섯 살씩이나 처먹고 저런 성격이면 그냥 등신이야. 너 평생 고생한다. 2번 저희 부부도 그렇고 언니네 부부도 그렇고 우리 신호인의 부부까지 제가 지금까지 총 3번 상견례 당사자 및 형제로 참석을 해봤는데요. 전부 다 점심때 했습니다. 아니 혹시 쓴이 남친이랑 그 가족들 술미새 같은 거 아닙니까? 술이 없으면 밥을 안 처먹는 술미새들이 그러잖아. 어려운 자리 편한 자리 구비도 못하고 꼭 저녁에 만나가지고 한잔은 해야 서로 친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하는데 뭔가 쎄해요. 댓글 왠지 의심이 가는 댓글입니다. 뭐? 이게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다달이 있는 월차라는 그 신기한 쉬는 날이 있는데 그런 거 활용은 왜 못하고 어? 왜 꼭 점심시간에 만나야 하는 거냐고? 어? 그리고 상견례가 뭐 대충 한 시간만에 끝나냐? 서로 간에 얼굴만 익히고 밥 먹고 바로 나가겠다. 어? 이거요? 이럴 때 쓰라고 월차 연차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또 뭐요? 그럼 너 뭐 상견례 막 입고 나가냐? 서로 간에 부모님까지 얼굴 보는 자리인데 어? 어제 보니까 레깅스 입고 출근하는 연이 있다고 해서 미친 건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여기 또 있구만! 어? 야! 그럴 거면 차라리 상복을 입고 가지 그러냐? 요즘 MZ들 도대체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 똥 닦는 법, 오줌 싸는 법까지 알려줘야 한다고. 야! 혹시 그거 너 아니야? 2번? 뭐요? 이거 왜 이래? 너 술 처먹었냐? 쓴이 보고 있죠? 쓴이 남친 여기 대댓글 쓰러 왔나봐요. 2번?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에게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게 뭐 낮이든 저녁이든 시간 자체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네 남친 혹은 남친 부모님의 무례함인데 상대 부모님을 격식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거지같은 태도가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 정도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 쓴이나 쓴이 부모님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보이지 않나요? 이거 나만 보이나? 3번? 지나가던 결혼 9년차 나이 40살 아줌마인데요. 아니 뭐 상견례를 저녁에 하기도 하나요? 뭐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저녁에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다들 주말 점심때 했거든. 거 참 되게 혼란스럽다. 4번 미친 격식이 저녁이야?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남자분 말이 왜 듣다구야? 제정신인 건가? 쓰니 설마 저런 거랑 진짜 결혼할 건 아니겠죠? 5번? 아니 낮에 나면 반바지를 입고 나오겠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비유가 왜 이래? 나이만 처먹고 예의가 하나도 없네. 그런 주제에 또 격식은 따지고 싶은가 본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빡빡 우기고 윽박만 지르고 있네. 당장 도망치세요. 뭔 대화가 필요해? 6번? 상견례는 주말 점심때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 다 상황 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그때 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점심은 격식이 없고 저녁은 격식이 있다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한답니까? 이딴 걸 놓고 둘이 잡아 우기고 상대 부모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놈을 데리고 굳이 상견례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7번? 이 문제의 본질은 상견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나이를 처먹고 7살이나 어린 여친이 보는 앞에서 장인, 장모 될 어려운 분들 욕하는 게 제정신이냐 이거지. 어? 사람이 말해줘.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또 사람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뀝니다. 8년 동안 만난 남친 성격, 쓴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아침에 뭘 잘못 처먹고 미쳐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거 쓴이도 분명 알고 있을 거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어? 분명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 오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무조건 지 말이 맞다고 박박쳐 우기며 단 한마디도 안 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빈정거리는 것도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존중 하나 받지 못하는 연애를 8년씩이나 했으니 결국 이렇게 어? 네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 무시당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남자가 대충 미안해 이딴 소리하면 못 이기는 척 결혼할 거죠? 에? 글 보면 그래 싸우고 연락을 안 한다라고만 써있지 이 거지 같은 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당장 헤어질 건데 그 전에 대가리 뚝배기 깨버리고 싶다 머리털 다 뜯어버리고 싶다 헤어질 거다 이런 말은 아예 하나도 안 보이네 에? 8번 아니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저녁 먹고 2차로 노래방이라도 가야 되는 건가? 후기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솔직히 이거 반반으로 갈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대부분이 제 입장을 대변해 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거짓이 아니고요 저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용기도 얻었고 안 그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확고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아 그리고 본문에 글을 제가 좀 뭐랄까 저희 엄마 일 때문에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서 그런지 설마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는 거냐라는 오해가 좀 보이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엄마 회사 안 다니세요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또 오후 5시 이후에 일이 있다고 해서 점심때 하자 이렇게 통보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의사만 물어본 거였어요 만약에 상대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다면 저 역시 그 이후로 저녁에 잡든 뭘 하든 그렇게 당연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요 점심시간 때에 본인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에 잡는다는 거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무례다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뭐 이젠 아무 의미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럼 안녕이들 계세요 댓글 1번 그래요 이딴 거 얼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세요 28살 꽃다운 나이잖아 저런 남자한테 절대 미련 가주면 안 됩니다 자나 깨나 자나 조심 자니 2번 나이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미친 인간을 만나서 참 오래도 연애를 했네 그래 뭐 지금이라도 탈출을 한다니까 축하합니다 3번 7살 차이 납작 엇드려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모셔가도 모자랄 판에 이 거지 같은 게 인생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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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상견례라고 하는 게 보통 주말 점심때 많이 하고 저녁에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 서로 시간 맞추다 보면 뭐 저녁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새벽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자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냥 이게 이게 문제야 뭐 잘못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어 그런데 무조건 지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들이대는 것들은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던 적들은 절대 답이 없거든요 어 그냥 어 제껴야 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요래요 요 요